혹시 다른 건 없나요? 격투 뭐야 다른 종목 없나요? 달리기 달리기 육상 육상 육상을 해보고 싶다 육상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 좋아하세요? 육상 선수 육상 선수요? 저 우산볼 아 역시 또 다른 사람 그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탄소년단의 뷰라고 합니다 탈퇴로 알려져 있죠 새로운 염색? 머리도 잘랐고요 버터의 머리 색깔과는 다른 머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혼노아미노 미나사 아는 음 복다치노니요 아르바이 가 아는 아지바이 사렙시다 아는 탁상 키대시데 그다사 때 근데 간도 몰았다준비와 되기래가 이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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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시즈봉 아리마스 오케이 일본 활동의 추억은? 아 추억이요 저희가 연기를 하면서 무대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왜 왜 사퇴하세요 극역사 됐어요 풍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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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 무대 위에서 했었잖아요 팻바이팅 팻바이팅 일본에서 했었죠 윗뻑 알죠 아 뭐 그런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 형님이라고 호란드 치킨 양양치킨 뭐가 좋아요? 호란드죠 저는 바삭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 입맛이 비슷해가지고 최근에 빠져있는 물건이 있어요? 저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?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온 크로스베 오 크로스베 고것만 들고 다녀요 오 맞아요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아니 속옷 바람에 걸치지 아니 그러진 않고 용서 다 입고 고거 되면 편해가지고 좋네 좋네요 모음 좋은 나 하시현이 뭐 스테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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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마테마 forever Just close your eyes 나뉘 뭐 이왔라이 I'll steal your heart 마허 노요니 기색이 날아 내 손을 떼어 하나씩 다 구원하여 stay calm woo yeah